단체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했던 백태택 공식 포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정면이에요. 정면 봐주시고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넷, 셋. 그대로 오른쪽으로 시선해주세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이에요. 하나, 둘, 셋. 우리가 오늘 데뷔한 만큼 화이팅 포즈도 해볼까요? 정면부터 화이팅! 포즈도, 네. 포즈하겠습니다. 정면만씩 하나, 둘, 셋. 정면입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포도타임을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대를 준비해주셨기 때문에 잠시 무대에 내려가주시고요. 네, 내려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넷. 네, 감사합니다. 후다 insted cer rebuilding 추측 рос Open Croyle 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